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오늘도 20개 중국어 같이 배워볼게요. 지금 밤 몇 초시에요. 소리 좀 작게 찍을게요. 이거 빨리 찍고 자야돼요. 2. 메일리머 메일리머 리멀 예의 메일리머 예의 없어요. 메일리머 다시 메일리머 예의 없다. 혼자 해보세요. 굉장히 좋아요. 메일리머 부싱 부싱 안되요. 부싱 승 아니에요. 혀는 좀 밑에 이빨 여기 붙었어요. 신 신 신 신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. 부싱 다시 부싱 또 한 번 부싱 안되요. 부싱 생 성 성 러 성 치 러 화났어? 이거 키가 좀 올라가야 돼요. 성 치 러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서 마 들어가면 말투가 약간 이상해져요. 오히려 그래서 마 안 넣어요. 그냥 질문이에요. 성 치 러 화났어? 성 치 성 얘기할 때 혀 일어내세요. 성 코소리 성 치 치 얘기할 때 바람이 나와세요. 치 성 치 러 화났어? 타이 성 치 러 도한 번 성 치 러 타이 성 치 러 화났어? 환경이 붙었어요. 非常 성 치 러 천 反 러 촌 판 러 촌 입다 판 돼지 보 촌 판 러 돼지 보 입었어요. 촌 판 러 판 입수 모르세요? 판 촌 판 러 다시 촌 판 러 대 판 판 촌 판 러 환경이 붙여 非常 好 촌 판 러 fão sô fão sô fão sô 손 손을 놔요 빵 쇼 빵 쇼 쇼 싸우대 많이 있어요. 싸우대 누구 이렇게 잡아오면 손 놔 빵 쇼 다시 빵 쇼 또 한 번 빵 쇼 빵 얘기할 때 입수 물으세요? 펑 펑 펑 펑 펑 더 펑 쇼 쇼 放手 환자 보세요 非常好 放手 트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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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세요 push 트윈 미세요 트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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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세요 문 저기 서 있어요 다시 바람이 나오세요 반대말 라 라는 간단해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노래처럼 라 다시 라 라 당기세요 라 혼자 보세요 非常好 라 手机 响了 手机 响了 响 울렸어요 베리 울렸어요 소지 샹 라 핸드폰 베리 울렸어요 소지 샹 라 잠깐만 주지 샹 샹 샹 샹 샹 샹 수고 skills 샹 샹 샹 샹 샹 샹 샹 샹 非常好,手机响了,手机响了。 走路能到吗? 走了か도 돼요? 中国語射能, 走了か도 도착할 수 있어요, 가까워요, 이런 뜻이에요. 走路能到吗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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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로 가도 돼요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走路能到吗 자 호 자 호 가품 자 호 상품 자 호 가품 자 호 다시 자 호 다시 자 호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자 호 수 시 화 수 시 화 수 시 화 순지기 마 하다 순지기 솔직히 솔직히 말하다 수어시화 솔직히 말하려면 수어시화 쓸때 한국어랑 똑같아요 제 문장 앞에다 넣는거에요 솔직히 블라블라블라 솔직히 블라블라블라 수어시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说实话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시 非常好 非常好 说实话 Then he cool 签 非常好,剪头发了。 过期了,过期了, 유휴 기간이 지나갔어요,过期了, 다시, 过期了, 유휴 기간이 지나갔어요, 나이자 지나갔어요, 过期了,读 한 번, 过期了, 훈련 보세요, 非常好,过期了, 辞职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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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직하다, 辞职了, 사직했어요, 辞职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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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辞职, 辞职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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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差직했어요, 辞职了, 그만두세요, 辞职了, 翻牌해 보세요, 非常好, 辞职了, 아직 안 됐어요. 아직 시간 안 됐어요. 기다려야 돼요. 다시 매달 아직 안 됐어요. 도착하지 안 됐어요. 안 돼요. 10호 시간 매달 10호 다시 매달 10호 또 한 번 매달 10호 상대방과 왜 아직 교훈 안 했어요? 왜 애기 안 났어요? 아직 안 됐어요. 아직 시간이 안 돼요. 매달 10호 지금 밥 먹어도 돼요? 안 돼요. 아직 안 됐어요. 매달 10호 이렇게 하시면 돼요. 혼자 해보세요. 매달 10호 멈추다 이씨 뭐뭐 하세요 하는 뜻이에요. 멈추세요 다시 한 번 다른 사람 일할 때 좀 뭐 얘기하는 거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잠깐 멈추세요 제가 얘기한 말 있어요. 다시 停 이씨 택시 아저씨 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. 잠깐 세우세요 停 이씨 다시 한 번 停 이씨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停 이씨 많이 나쫓어요 병 걸릴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. 오늘 어땠어요? 많이 났어요. 다시 한 번 많이 좋아졌어요 하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어떤 기계가 약간 이상해요. 수리해다가 아 좀 났어요. 하오뚜어라 다시 한 번 하오뚜어라 여러분 중국어 배울 때도 진보 있어요. 옛날 보다 말 좀 더 좋아졌어요. 발음도 좀 더 좋아졌어요. 그때는 하오뚜어라 또 얘기할 수 있어요. 하오뚜어라 다시 하오뚜어라 혼자 해보세요. 하오뚜어라 배관 다시 배관 또 한 번 배관 이 말은 말투 좀 세요. 항상 좀 강조할 때 아니면 김분이 안 좋아할 때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앞에서 니 또 많이 들어가요. 니 배관 당신 신경 쓰세요. 당신 신경 쓰지 마세요. 옆에 가세요. 이런 거 니 배관 또 한 번 니 배관 예를 들어 엄마가 애기 교육시킬 때 아빠 항상 옆에 아야 괜찮아 공부 안 해도 돼 피아노 못해도 돼 엄마가 아빠한테 화나줘요. 니 배관 이렇게 해줘요. 니 배관 니 배관 혼자 해보세요. 非常好 니 배관 렁러바 렁러바 버리세요. 렁 혀 일어나세요? 많이 일어나세요? 렁 렁 렁 렁 렁 렁 렁 렁 버리세요. 렁러바 다시 렁러바 렁 렁러바 두 한 번 렁러바 혼자 해보세요. 非常好 렁러바 치 부 라이 치 부 라이 뭐 일어나요 일어날 수 없어요. 치 부 라이 다시 한 번 치 부 라이 또 한 번 치 부 라이 혼자 해보세요. 굉장히 잘 치 부 라이 뭐 일어나요? 졸려요. 여러분 잘 따라 읽었어요.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 바로 자야 돼요. 너무 졸려요. 자 고도와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잘 이제 고도와 퍽 렁러 렁러 한 번 이 렁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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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렁러